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왔는데 오늘이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데 안 넘어가지마는 메뉴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병원에 와서 3끼 째인데 3끼가 아니고 4끼 5끼 째인데 흰죽하고 맑은국하고 돼지고기 볶음 연근조림 미역무침 물김치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직은 아무것도 안 넘어가고요. 그냥 물만 쫙쫙 짜먹는데 물김치가 그래도 제일 맛있게 목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빨리 회복해서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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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